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민주당은 불명예 도주라면서 발예를 촉구했고, 신우원식 국방장관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강재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 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통해 고 최상병의 명복을 빈다는 표현과 함께 유가족에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루었다며 청문회를 끝으로 어느 정도 해야 할 일들을 마쳤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상 비위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임 전 사단장의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군 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불명예의 도주 전역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죄부 전역 논란이 일고 있는데 최해병 사망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불명예, 도주 전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전역을 반려토록 촉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는 해군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해군 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재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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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뉴스 강재목입니다.